금복아, 아버지! 어? 왜 이대? 이누야! 이누야! 이누야. 이누야. 이누야! 정신 차려봐. 이누야. 이누야. 이누야! 이누야! 누구좀 와봐요! 이누야! 이누야 누구있어요? 이누야! 풍노아? 이누야? 인유야? 풍노아, 풍노아. 몸에 worms해. 인유가! 풍년이오아! 뭐하고 있어? opportunity for your mom! 이누야 어디 가. 이누야! 이누야. 이누야! 무녀가, 무녀가. 정신 선의 무노! 무녀가! 민호야 민호야 Você 도와줘요. 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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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군우가. 뭐? 누가 다쳐? 문혁이가 다쳤다고? 강서방이? 얼마나, 어딜 얼마나 다쳤는데? 뭐, 뭐? 문혁이가 다쳤대? 아니, 어디야? 병원 어디야? 아니, 얼마나 다쳤냐? 아니, 문혁이가 얼마나 다쳤냐? 뭐? 뭐? 우리 이누가 다쳐? 말자야, 어떡해. 이누가... 어디야? 병원이야, 어디야? 거기가! 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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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누라, 어디 병원이에요? 어떡해. 아이고, 우리 이누 어떡하지? 괜찮아? 어? 이누 많이 다쳤다? 이누, 이누 어떡하니? 이누, 이누야! 누라! 어떡해. 어떻게 된 거야? 어? 우리 이누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맞아요. 일단 수술은 잘 끝났다는데. 근데 왜 이래요? 차차 자는 거야? 아직 의식이 없어요. 이누야! 눈 좀 떠봐! 엄마 왔어! 이누야! 눈 좀 떠봐! 어? 말자야. 말자야. 못idé! 그랬는데? 이누야! 이누야! 이누야. 이누야! 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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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야. 김 대표님은 그만 가보시죠. 뭐라 그래요? 그게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요. 의사한테 다녀올 테니까 네가 좀 지켜라. 문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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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조명이 떨어져서. 우리 문혁이 얼마나 다친 거야? 상처가 크진 않아요. 찰과 생기라던데. 근데 왜 이래요? 안 깨 난 거잖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 의사가 좀 기다려보자고. 어머, 어머니 우리 장소. 문혁아, 우리 이 새끼. 어떡해, 이거 어떡하냐. 문혁아! 문혁아! 문혁 씨. 문혁아, 괜찮았냐? 할미야, 할미. 할미 보여? 네, 할머니.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아이고, 문혁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천진 신명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괜찮아? 엄마 보여? 괜찮은 거야? 아버지. 그래, 괜찮아?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다 잘못됐으면 아버지 어쩌라고. 어디 다치신데? 없으신 거죠? 없어. 아버지는 괜찮아. 너, 서인호 씨 입원실 좀 가봐라. 네? 깨어났는데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아니지, 너? 들어가 있어. 네가 그랬어? 조용히 해. 너?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당해?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조명이 왜 떨어져? 글, 글쎄요. 아마 누가 기계 조작을 잘못했거나. 설마 너? 뭐? 조명이 떨어져? 그게 왜 떨어져? 가만히 있는 게 왜 떨어져? 모르겠어요. 갑자기 촬영 중에 조명이 우리 쪽으로 떨어졌는데. 아까 촬영장에 예랑이 있었니?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고픈 것 같아. 그럼 혹시 예랑이가 그딴 짓 한 거 아니야? 백냥이랑 예랑이가 너희 촬영하는 거까지 반대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 낸 것 수도 있잖아. 이누 어때요? 너 솔직히 말해. 왜 이러세요? 네가 그런 거지? 네가 일부러 사고 낸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너 금복이 촬영 끝까지 못하겠다. 죽어라 반대했다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멀쩡한 조명이 왜, 왜 떨어져? 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 남편도 다쳤어요. 제가 금복이랑 이누 막 짜고 제 남편까지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너는, 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러고도 나무래야 너는. 말자야 이누 이러고 있는데 하지마. 조 Wohn 100원 우리 인은 어떡하지? 우리 나한테 무슨 해 이게? 날 어떡하니? 난 어떡하니? 네. 잘 찍게. 나. 진짜 아니야? 네가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너 만에 하나 정말 일부러 사고 낸 거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너 때문이잖아. 네가 촬영한다고 우기지만 않았어도. 민호 저렇게 안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누구한테 지지 마시워? 뭐? 너 당장 나가. 그러게 아줌마도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아줌마가 인후 저렇게 만든 거예요. 모르세요? 나가. 당장 나가. 문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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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야. 문혁아. 문혁아. 정신에다. 문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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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당신 내 눈 똑바로 봐 왜요? 무슨 얘긴데 나중에 해요 당신 김인수 대표하고 어떻게 하는 사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인수 대표가 문영이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하고도 그렇고 뭔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문영이는 그냥 당신 아들로서 좋게 본 거고 그럼 지난번에 회사 복도에서 당신하고 무슨 얘기한 거야? 그냥 회사 얘기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아는 한도 내서 그럼 그 사람하고 당신 절대 아는 사이 아니다? 그럼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 통해 안 거지 아니... 아니...